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아리다이입니다 레아리다이의 게리모드 에드온 리뷰 자 이번에 리뷰할 에드온은 바로 기존에 거무칙칙하고 뭐 샛누럭고 얼룩졌던 더러운 프롭들을 깔싼하게 바꿔주는 텍스처팩 에드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도록 하시죠 어 뭐가 바뀌었는지는 일단 보시면 알게될겁니다 잠시만요 자 일단 처음에 뭐가 바뀌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어 이쪽 잠시만요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봐야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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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대로인가 그대로 자 보시면은 어 일단 첫번째로 안 어 의자가 하나 바뀌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어 좀 더 그 뭐지 좀 더 칙칙하고 어두운 색깔이었는데 어 이 쇠 부분이 좀 더 하얗게 변경되었습니다 자 다음 베리어 이 뭐라야되지 베리어가 아니라 뭐라야되더라 그그그그그 그 뭐야 바리케이드 바리케이드 바리케이드도 약간 조금 흰색으로 하얗게 바뀌어졌구요 아 아닌가 아닌가 아닌거 같은데 자 다음 자 디스플레이 쿨러 냉장고도 이렇게 하얗게 바뀌었습니다 어 우리 제작자분이 기존에 누렇고 막 샛누렇고 얼룩진거를 싫어한다 어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직접 제작했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분수대 분수대도 아예 그냥 기존에 청동색에서 어 아예 그냥 하얗게 변경됐구요 깔싸마게 마치 대리석 조각처럼 대리석 조각처럼 원래는 원래는 그 뭐야 그거 그거였잖아요 그 뭐지 원래는 그냥 녹이 쓴 청동 색깔이었는데 얘는 그냥 아예 대리석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냥 아주 고급집니다 자 다음 욕조 욕조도 어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샛누렇고 막 어 오래돼 보이는거 에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얗게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전부 하얗게 변경됐어요 하얗게 자 침대 침대 베이스도 이렇게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좀 녹이 쓸어 있었는데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흰색으로 변경됐습니다 제작자가 흰색을 좋아하다 보네요 자 다음 나무의자 나무의자 같은 경우에는 별다지 변한게 없는거 같은데 나무의자는 안 변했나보다 소파 자 소파는 어 약간 조금 거칠어보이던 가죽에서 이렇게 고급진 검정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어 재질 쓰면 되지 왜 굳이 이런 텍스쳐팩을 다운받냐 하면은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굉장히 재질로 어 꾸미시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급진 이게 텍스쳐팩을 해놓으신거니까 다음받는게 정석이죠 자 다음 자 이불 매트리스 매트리스가 어 아주 그냥 고급진 바뀌었습니다 NAD NAD NAD랜가 이렇게 어 조금 뭐라해야되지 고급진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 어 이거 뭐야 레디에이터 레디에이터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하얗게 변경됐구요 자 또 많이 변경된게 많이 있네 자 세면대 세면대도 마찬가지로 세면대는 하얘야죠 세면대가 누르면은 씻을 맘이 안나거든 자 세면대도 이렇게 하얗게 변경됐구요 자 그리고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도 이렇게 고급지게 맛깔나게 싸그리싹싹 깔싹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반사광도 생겼구요 다음 변기 마찬가지로 변기도 하얗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 웬만한 어 약간 조금 샛노란색 애들은 전부 하얀색으로 변경됐다고 봐도 좋아요 자 다음 세탁기 세탁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얗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으흠 또 다음 뭐 있나 어디보자 자 그래 락커 락커도 마찬가지로 하얗게 변경이 됐구요 이렇게 반사광이 생겼습니다 자 다음 어 이거 폭발물 이것도 약간 조금 어 리스킨했다고 들었는데 얘는 좀 더 색깔이 좀 진해진 것 같네요 자 자자자 또 뭐있냐 뭐가있냐 이거 자 얘는 바뀌었나 바뀐게 없는거 같은데 바뀌었나 바뀐건가 모르겠다 안티에일리어싱을 켜서 그런가 깔끔해 보이네 뭔가 자 또 뭐가있나 스읍 뭐가 바뀌었지 또 아 그래 랩 아 램프는 아니구나 그래 의자도 바뀌었는 바뀌었긴 했는데 얘는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네 차이가 안나네요 자 또 얘도 욕조 얘는 얘도 원래 바뀌었으니까 얘도 바뀌었고 자 이렇게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의 파편들도 약간 조금 흰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싱크대 키친 싱크대 키친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어 좀 더 색이 밝아지고 이렇게 반사광도 생겼습니다 반짝반짝해요 크롬이야 크롬 자 그리고 어 밴딩 머신 자판기 자판기 자판기도 이렇게 어 상큼한 뭔가 뭔가 포카리스웨트 광고 찍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면서 날 것 같은 그런 산뜻한 산뜻한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산뜻하게 바뀌었고요 판때기도 자 벽돌 벽돌은 안 바뀌었네 페인트통 안 바뀌었고 바꼈나 안 바뀌었네 자 오일통 안 바뀌었고 페인트통 얘도 조금 변경되어 얘도 좀 반사광이 추가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겄다 자 팝캔 자 캔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캔 어 캔 기존 캔과는 다르게 좀더 아예 그냥 깔쌈해진 모습이야 노이즈 자체가 없어졌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스킨1 스킨2로 이렇게 아예 아예 그냥 심플하게 바뀌었어요 캔이 얘는 바뀌었나 기네들이 모르겠네 자 톱날은 변경 안하고 자 쓰레기통 쓰레기통도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어 파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좀더 쓰레기통 같은 느낌이 많이 나네요 자 다음 또 뭐가 있으려나 이거는 뭐라고 하더라 주의 주의콘 아니야 아니야 자 다음 어 의자도 바뀌었습니다 의자 얘도 바뀌었나 얘도 바뀐거 같기도 하고 아니 안 바뀌었어 야 자 이 기존 어 벤치는 어 원래 파란색이었는데 이렇게 갈색으로 변경됐죠 나무판자로 자 저쪽에 어 원래 있던 어 빅시티에 있는 이 의자들도 원래는 파란색이었는데 텍스처팩으로 인해서 어 이렇게 갈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얘 또 된게 많이 있나 모르겄다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어 얘도 변경됐네요 테이블 테이블도 좀 더 깔쌈하게 바뀌었구요 벤치 이 벤치도 어 조금 카페 쓰는 거구나 카페 벤치도 좀 더 어 고급지게 바뀌었습니다 자 괜찮네 이거 좋네 다음 어 뭐야 이거 컨트롤룸 데스크 아무래도 약간 좀 조종실 조종실 책상도 약간 조금 어 기존에 조금 약간 조금 많이 스크래치가 있던 많이 스크래치 긁은 자국이 많이 있던 책상과는 달리 책상과는 달리 좀 더 어 마찬가지로 고급지게 변경됐습니다 야 엄청 많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변경됐구요 자 옷장 옷장 옷장도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크롬 크롬 색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이 옷장도 수납장이랑 여러가지 변경이 됐구요 아예 그냥 그걸로 바뀌었어 그냥 크롬으로 비싸겠다 자 기름 아니야 아니고 안됐고 얘도 안됐고 이보자 책상 베드룸 이것도 바뀌었나보네요 아 얘는 새로 얘는 얘는 본적이 없었는데 새로 추가됐나보다 본적이 없었는데 새로 추가됐나봐 원래 있던건가 모르겠다 다음 코믹프롭에 보도록 합시다 코믹프롭에서도 어 많이 변경이 됐는데 이제 보자 일단은 어 뭐가 변경됐냐면은 일단 얘네들은 원래 얘네들은 원래 컨스트럭션프롭에 있는거니까 일단 패스하고 자 일단 어 놀이기구 이걸 뭐라고 하죠? 뱅글뱅글이라던가 뱅글뱅글 이걸 뭐라고 하지? 시공의 폭풍? 이거 색깔이 아예 변경됐어요 기존에 어 놀이터가 아주 그냥 아포칼립스 마냥 좀비 아포칼립스 터진 것 마냥 그냥 어 아예 그냥 뭐라해야돼 칙칙한 느낌이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놀기 좋게 어 살짝 어 좀 얼룩이 있긴 하지만 놀기 좋게 변경이 됐습니다 철봉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녹슨 색깔에서 이렇게 변경이 됐구요 자 플레이블 정글짐 이것도 됐구요 자 그네도 마찬가지로 됐습니다 그네 그 사람 아닙니다 그냥 그네입니다 자 보자 그네 얘는 좀 약간 광택이 추가된 것 같네요 어 그러네 변경됐네 얘도 확실히 자 그리고 이거는 시소 시소는 그냥 그대로네 자 이렇게 미끄럼틀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미끄럼틀도 아 원본이랑 비교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미끄럼틀도 좀 더 어 센 어 녹슨 색에서 그냥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왓 왓 왓 왓 왓 왓 왓 왓 아니 안타 그냥 안타 다음 말도 변경이 된다 말은 변경이 안되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보자 지구본 변경 안고 왓 왓 ый 왓 왓 잙 이기는 개뿌리 안됐네 자 이쪽 소파도 변경이 됐나? 얘네는 변경이 안됐네 보자.. 냄비.. 아니 주전자 냄비 안됐고 이거 뭐야 냉장고 파편들에는 원래 있었던거니까 안하고 자전거 자전거는 안됐네요 컵 안됐고 술병 극주병 안됐고 술병 안됐고 얘도 안됐고 안됐고 자 이거 뭐야 밀크 밀크 아 우유통 우유통도 이렇게 색깔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유통도 깔끔해졌어요 깔쌈 깔쌈해졌어 자 이것도 세제 이건 세제구나 이거는 세제 복식 리 아 이렇게 세제류도 변경이 되었구요 이쪽 페트병도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지 모르겠다 오일통 없어졌고 안됐고 창 없고 갈고리 안됐고 페인트통 안됐고 톱날 안됐고 자 이제 또 컴퓨터 컴퓨터도 많이 어라 왜 안되지 왜 안되있냐 어잉 왜 안되지 어라 이상하네 어 분명 모니터가 되있었을텐데 내가 구독을 안했나 설마 어 어쨌든 여러가지 변경된게 많으니까 어 여기서는 리뷰 못하네 벌써 십 몇분 지났네 자 그러면은 어 나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라고 어 이쯤 되면은 방송을 아니 방송이랜다 영상 꺼야겠네요 자 영상 마치도록 해야겠네요 어 책도 변경됐나 책은 변경 안됐네 책은 변경 안됐네 이렇게 좌르르르르르르르 이렇게 굉장히 많은 프롭들이 어 좀 더 하얗고 밝게 바뀌었습니다 칙칙한 느낌 없애버리고 저 멀리 날려버리고 이렇게 밝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드온 다운받는 링크는 영상 설명에 있으니까 어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구요 자 전화님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전화님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당신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겁니다 농담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